아, 좋아. 컨셉 작고 하세요? 아니 아니, 많이 안 가도 되긴 하는데? 네, 가겠습니다. 센터. 제일 자신 있는 포즈? 작곡가 있대 포즈? 파테드 있대 포즈? 도마다 있대 포즈? 다 불렀는데, 이거? 감사합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인사도 같이 할게요. 우리 유정병이 여기서 잘 못하시면 되겠죠? 제가 이러면서 잘 못하시는데, 전화. 웃지마. 좋아요,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진짜 이런 거 되게 어색해가지고. 가브레가때 모습. 가브레가또 동생 갈게요. 유정표 좀 하나번 더 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의완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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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. 자. 부끄러워하지 말고. 멋있는 포즈. 잘해서 멋있는. 네. 자, 춤기 신날 때 포즈. 네. 어떻게 왔나? 마르코는 마음 두개 준비하세요 자 마르코 염세적인 표정 너무 민망해요 가브리엘라 만났다 가브리엘라 가브리엘라 만났다 어릴때 마르코 비슷한데 나이 많이 오면 마르코 스프링 됐을때 마르코 고맙습니다 마무리 인사하고 잘 모여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께해주신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인생에도 진짜로 도움이 됐으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봅니다 보러 가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면서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